하이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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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도드가 좋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장 변호사님이세요? 변호사라니요? 마율이 검사입니다. 오늘부터 중부지검 형사 5부로 출근하라 그래서요. 아, 이제야 뵙네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엄기준이라고 상당히 미인이시네요. 힘이 불쑥불쑥 납니다. 아사아사. 네. PC방에서 본인 지갑 아닌 다른 사람 지갑 들고 나간 거 맞죠? 예. 돈을 빼낸 것도 맞고요? 예. 빈 지갑은 화장실에 버렸네요? 예. 지갑에서 꺼낸 돈이 6만 3천원이었고요? 저기. 잠깐만요. 그 6만 3천원으로 부인하고 삼겹살 2인분 먹고 병원비 쓰고 쌀 사고. 다 맞죠? 그러긴 했는데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이건 말이 안 되죠? 저는 원칙대로 한 건데요. 아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아니 어떻게 한 달에 몇 백 명씩 되는 피의자 사정을 일일이 다 봐줘요? 영수증이요. 이게 다 피고인들을 위해 쓴 돈이 100만원이 넘는다고요. 그리고. 그건 본인들이 선택한 거죠. 아 이건 너무 힘 빠지는 랄입니까 이거. 내도이씨. 제가 왜 그 사람 속사정까지 생각해야 돼요? 저는요. 이런 상황에서 절대 편을 못합니다. 못해요. 이씨.